2015년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광고시장이 자금력에 따라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에 안타깝게 생각한 우리는 범람하는 매스미디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CF를 제작해주고 제작비는 오직 현물로만 받는 창조경제 지원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이름은 광고를 부탁해! 광고는 약간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생각해요. C-R-E-A-T-I-V-E 네,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아, 광고비를 병아리로요? 하기에 괜찮죠? 나중에 이제 달기될 확률이 있는 병아리로 주시는 거죠? 광고비로 뭐 이런 걸 줘 광고주 선정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세요. 좋아요가 가장 높은 댓글을 선정해 CF를 제작해드립니다. 불법 업종은 당연히 안 되겠죠? 광고 제작비는 돈이 아니라 현물로 받겠습니다. 많은 광고주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야! 자, 진짜 하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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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별풍선 한잔한 게 몇 개 있어? 아, 야! 야, 야! 달려놔. 야 하지 마라. 아 달려줘 그만해. 페이스북 검색창에 이야기들.